나 쓰지 마. 부담스러우니까. 형님. 다 탔네. 오늘 일로 오셨네요 형님. 나 1번. 저도요. 나 1번. 선배님 앞에 계셨던 분이. 유정이. 유정이가 2번인가? 그런가 보다. 따로따로 차 타요? 뭐지? 안녕하세요. 1번 차 맞아요?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? 뭐야 이거 다 탔는데? 왜 일로 타요? 나 1번인데? 뭐야 얘도 여기야? 뭐야? 야 잠깐만. 어? 종국이 왔는데? 1번이야? 다 1번이에요. 유정이만 하면 돼요 유정이만. 노릇이만. 아 다른 차를 타고 가는 건가? 다 다 달라요? 장수가 다르나? 형 다른 거 아니에요? 아. 아가가가 비행자. 으악. 으악. 등장. 으악. 으악. 유정이만. 으악. 유정 이만. 이거 뭐 편드도 있네 여기. 너희들의 소중한 도로시 유정을 내가 드리려고 한다. 만약 도로시 유정을 되찾으신 것은 3탄 아트 마인드로 와라. 화이팅! 아 이거 진짜 도로시로는 되찾았구나. 아유 유정이 형. 이제 유정이 차례인가. 1번을 벗겨라. 오케이. 자 그만. 떨리지 않니? 납치됐는데? 어디로 가는데. 어디로 가는지 알 필요가 없지. 납치됐는데 어? 나의 인질인데. 너를 이용해서 엄청난 온몸을 꾸미고 있지. 너는 그냥 가만히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. 알았지? 내가 모든 걸 다 이뤄줄 수 있어. 진짜요? 마법의 책. 소원이 뭐야 소원 알아들어줄게. 제가 오늘 어떻게 해서 우승하겠습니다. 그건 좀 힘들 것 같은데. 모든 걸 다 이뤄주신다면서요. 내가 우승해야 되거든. 내가 우승해야지. 어쨌든 내가 오늘 나의 목표는. 너를 이용해서. 내가 우승하는 거예요. 아니 제가 우승하는 거예요. 역시 못하겠다. 야 너 인질이 이렇게 먼저 나가면 어떡하니? 이리 와. 이쪽으로 와. 인질이니까. 감옥엔 제발 데려가지 마. 감옥 아니야. 감옥같이 생겼는데요? 감옥 아니야. 열려라. 문. 열려라. 문. 정신아. 넌 인질이야. 인질하기 싫어해요. 넌. 넌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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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attlefield bag의 유나. 인질로 잡혔는데. ya. 너 갈아. 야 너 왜 이렇게 해맑아. 너 지금 이렇게 심각한 경우냐 너. 민질이라니까. 재미있는데요? час 오빠가 저러. 구하러 올 거에요. 마법사의 본 거 Lesany이 기점이 이렇게 말하지? 이렇게 해야지. 보이지? 출입금지. 들어가. 들어가. 나의 귀지야. 좀 똑똑한 대로 귀지를. 여기야.